집에 가서 혹시 남편이나 부인을 만나서 말 한마디 좀 격하게 나눈 뒤에도요. 원리를 연구해 보세요. 철학자는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 하고 난 뒤에 혹시 내가 잘못했나? 혹시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나? 억지사지도 한번 더 해보고 내가 혹시 선을 어긴 거 없나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. 손해볼 건 없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. 동시에 여러분이 보살이 돼요. 그리고 철학자가 돼요. 원리가 자꾸 보여요. 사람들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가 자꾸 보여요. 그럼 진짜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. 육바람일만 내가 지켜버리면 좋은 과보가 올 수밖에 없겠네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됩니다.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살아있는 철학자가 돼요. 즉 현장에서 진리를 바로 캘 수 있는 철학자가 돼요. 이거 못하면 가짜입니다. 철학책을 하도 많이 봐서 지식만 많은 사람도 있죠. 남이 뭔 일 당하면 입에서 바로 명언이 튀어나온 사람들.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식꾼이에요. 왜냐하면 살아있는 진리를 못 봐요. 육바람을 분석하는 사람만 살아있는 진리를 봅니다. 지금은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을 써야지 이 지식을 쓰면 안 돼 하는 감각이 없다고요. 글로 요리 배운 사람들은 쭉 레시피를 풀면 다 되는 줄 알죠. 막상 현장에 당하면 기름만 튀어도 당황해서 아마 나 못한다 할 겁니다. 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. 실감나게 정보를 쓸 수 있는 이 지혜. 저는 지혜라고 부릅니다. 지식이 아니라. 지식은 죽은 정보고 지혜는 살아있는 정보예요. 바로 막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요. 그런데 지금 진리를 캐치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건데 현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는 거기서 적용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적용되고 있는 진리를 꿰뚫어보고 그 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내공이 쌓이지 않는데 어떻게 철학자가 되면 어떻게 보살이 됩니까? 제가 얘기하는 게 아주 무슨 비근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. 그 하나하나에 적용되고 있는 진리는요. 국가 간의 전쟁에 적용되는 진리나 여러분이 길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마음 한 번 충돌하는데 적용된 진리나 진리는 똑같아요. 똑같은 그 공식 어겨서 문제가 생깁니다. 덩어리가 크건 작건 육바람일 어겼을 때 문제가 생겨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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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